이 무전은 제 경찰생활의 마지막 무전이 될 것 같습니다. 1980년 경찰 제복을 처음 입은 후 동료 여러분의 도움과 한신 덕분에 38년이란 긴 레이스의 마지막 라인에 서 있습니다. 그동안 경찰관으로 조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한 훌륭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습니다. 제가 무사히 정년 퇴직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제 38년의 근무를 마치도록 합니다. 동료 및 부부 여러분 사랑합니다. 전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